혹시 저기 민지 룽룽 씨. 민지 룽룽 씨 맞으신가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우리 저기 상균 씨가 저를 대신 이렇게 보냈거든요. 코로나로 정리해고 당한 저 대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결국 내가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내색 안 했지만 많이 놀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온 거 고생 많다며 위로해주던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미안하고 속상해서 몸둘바를 모르겠더라. 정말 정말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해. 울컥하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상균 씨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랑 같이 있네요. 아니 그 저 배송을 의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봤는데 쉬신지 얼마나 되신 겁니까? 4월 달부터 쉬었어요. 육아를 하시면서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12월 달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실 시간은 사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하루 일과가 요즘 좀 어떻게 되세요 상균 씨는요? 아침에 와이프 출근 시키고. 이제 또 와이프 도시락도 싸줘야 되거든요. 도시락이요? 점심비라도 아껴보려고 도시락도 이렇게 싸가고. 그리고 와이프 출근 시키면 서진이 같이 놀다가 미우식 먹이고. 서진이가 잘 놀아주면 저도 그 사이에 짬 내서 후루룩 점심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저도 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좀 그럴 때예요. 국에다가 후루룩 말아서. 천천히 먹으라고 해도 그게 또 마음이. 나경은 씨한테도 좀 미안하고. 아. 아. 아내분께서 지금. 심지어는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직장 다니면서 모유 수유를 하고. 새벽에도 이게 아기가 뭐. 중간에 깨고 그래서. 사실 출근하시려면 진짜 힘드실 텐데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졸면서 젖을 물리는 거예요. 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가슴이 많이. 이게 이제 사연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아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조금. 부부간의 대화를 좀 못하셨다고. 그죠. 뭐든지 다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맞아요. 뭐 대화할 시간도 많이 없고요. 아니 그 저희에게 여기 내용은 주셨지만. 직접 전달하고 싶은 것을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의뢰인께서. 민지야 내가 갑자기 실직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 텐데. 새 식구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줘 정말 고맙고. 와이프의 역할 그리고 서진 엄마 역할. 잘해줘서 고맙고. 나도 앞으로 잘 노력하는 그런 남편 서진이 아빠 될게. 아 혹시 애칭이 있다거나. 아 애칭은 어 룽룽. 사랑해 고마워. 왜 룽룽이에요. 연애 때부터. 이렇게 갖고 있던 개인 별명인데요. 제가 그러면 룽룽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릴게요. 민지 룽룽 이러면 더 좋아해요. 민지 룽룽 이러면 더 좋아해요. 야 근데 이거 내가 전해야 되는 건데. 아 그렇죠. 많이 놀리셨죠. 너무 너무. 어머. 아유 참. 이게 뭐야. 남편께서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아 네. 저희한테 오늘 좀 의뢰를 주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어떠셨어요? 회사요? 예. 항상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쁘. 오늘도 바쁘셨나요? 아 근데 바빴던 게 다 잊어질 만큼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네. 아. 상유 씨가 이게 참. 실직을 하셔가지고. 네. 네. 너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많이 고마우신가봐요. 아 네. 네. 아 그때 좀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그냥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희망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두 분이 또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예. 이제 가시면 또. 같이 또 육아를 또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서는. 아무래도 남편이 하루 종일. 애기랑 있었으니까. 제가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애기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이게 조금 더.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윤씨가 그 얘기도 하셨어요. 아이가. 그 우리 두 분의. 그 중심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아기 중심의 이야기가 돼서 좀. 그것도 한편으로는. 아. 따로 이렇게 시간내서 데이트하신지도 오래되셨죠? 네. 좀 된 것 같아요. 저도 결혼했지만. 사실은 그. 아내하고 이렇게. 단둘이 데이트를 하기가. 아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혹시 뭐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민희 씨는. 시간이 오롯이 좀 나에게 그냥 있다면. 되게 소소하긴 한데요. 네. 머리 하는 거. 아 머리요? 네. 용신에 가신 줄 알고 계셔서. 네.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머리도 좀. 계절에 따라서 좀. 색깔도 조금. 그렇죠. 바꾸고 싶고. 네 맞아요. 저희 그 회사가. 마음을 전달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상균 씨가 이 얘기를 저에게 그대로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잠깐 상균 씨가 돼서 좀 그대로 전달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버거우시면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민지 룩룩. 민지 룩룩. 이렇게 불러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네. 갑작스런 실직에 가장 두려웠던 건. 너한테 부담을 주는 거였어. 민지야. 너의 남편으로 살게 해줘서 고마워. 서진이 아빠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다음 달 시험도 열심히 준비할게. 맨날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나누면서 살자. 이 세상 하나뿐인 민지 룩룩.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이 말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뭐 이따 좀 대게 가시면 뵙겠지만. 네. 우리 저 상균 씨에게는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아. 상균. 상균 씨한테. 그냥. 제가 힘든 티를 좀 내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사실 3개월 만에 복직을. 실제로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서. 힘든 티를 내서 좀 미안하긴 하고. 다 받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네. 아이고 제가 내리면 되는데. 아이고. 자 그러면. 민지 룩룩 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저 상균 씨하고 또 민지 씨하고 우리 서진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파트너 해놓고 들어갈게요. 아아. 예예. 아 들어오신다고요? 예 아니에요. 여기 진짜 온다고요. 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도 돼? 어 뭐야 벌써 왔어? 뭐야. quoi 알았어. 왜 알았어. 앞에서 팔아. 허진아. 학교 우래기. 안녕히 계세요.